금이 깨져 한번 칼총 한번 부려봐 까불지 마라. 1 데이 쇼 배틀 그룹. 첫 번째 팀. 빛나는 썰로. 우리는 오늘 즐기다가만 가겠습니다. 숭아와 자두의 대결입니다 여러분들. 상품 설명 스타트. 아하 이거 혼자 하니까 쉽지가 않지만. 천도 복숭아 드실 때는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뜨거우니까 호호. 아우 천도 뜨거워. 엄마 엄마. 미촐과일을 먹는 것만큼 건강한 식습관이 육사입니다. 식습관이요. 식습관이 없으니까. 자 이거 하고 잡사봐. 아. 마시고 웃겨. 자. 자. 달콤하게 자. 달콤하게 두. 첫 번째 게임. 포스트잇. 얼굴에서 빨리 떼기.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두 17.9백 원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무승부야! 타겟트! 우리는 4키로! 엄마! 아 기지배야 잠깐만 너무 신났잖아 조직감이 간단하다 이렇게 좋은 자두를 첫 번째 게임은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 게임은 승패가 가장 정말 중요합니다 빡! 베이비! 보건사! 베이비 이제는 내게 와 어쩌구 베이비 탈락! 솔로! 나는 날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노래! 솔로! 솔로! 솔로 발랐습니다 탈락! 이 노래! 이렇게 내 피안키로 해 뭐야 노래 누구? 노래 노래! 노래가 이렇게 없을까요? 노래가 아니야 아니야 사형! 천도 복숭아가 노래 배고파 익숙했던 일 훅숭아 날 유옥해 나 어세해 타겟트 솔로 탈락! 1점 미자이티댄 조직! 배틀 크레임! 배틀 크레임! 여기 어서 오세요 빅맨 아 맥도댄스니 아이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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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추, 치즈까지 불고기 먹어 주문하신 117번 고객님! 런치 시간에 불고기 먹어 시킨 고객님! 이게 몇 존재야? 자 그럼 스타벅스는요? A-17번 고객님! 오 약간 젠지나간구나! 주문하신 아메리캐노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과일 장사하시는 분들이 찾으실 때는요? 아 진짜 잘한다! 형은 요즘 열정이 없더라. 뭐? 열정이 없어. 내가 열정이 없어? 열정 없어! 너무 날씨! 자! 달콤하게도! 앞말이 왜요? 어? 정답! 아 이거 안 들려있다. 왜요? 아 뭐? 또 무슨 논란을 하겠지? 어? 잠깐만 들어봤다! 크리스퍼 논란! 아까 방송 때 들었어요? 대세 중에 대세 아니까 정대세요? 여름별미! 여름별미! 정답 정대세! 아! 그런 거 되게 잘한다! 여름별미! 제가 방송하면서 PD님 보고 자막 치워보라고 그랬어요. 중고 한 번 해! 맞아 맞아! 별미! 장막 한 번 치워주시면 그대로 갑니다. cg 빨리 치워봐요. 그럼 시간 나올 거야. 방송 중에 어떻게 PD님한테... 두 손이 냄새가 나네. 야! 호르몬 냄새가 나네. 호르몬 냄새가 나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제 8시에 전화한다고 했어요. 다행히 저녁으로 시간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야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야야 다행이다. 무슨 일이네! 한번뀨레 배뜰코드 앞으로도 많은 기대 마시죠? 그냥 쩔이니깨 땡큐 사실 뭐 혼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고 남 눈치 안 봐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아 지은이 눈치를 많이 봤나봐요 아 지은이 눈치 안 봤어요 지은이 착해요 지은이 정말 좋은 친구 지은이 그냥 공부에서 셀카 찍고 있는 거 봐요 그때서 중분한 발이네 어 이거 뭐야? 야 진짜 차라리 냄새를 안 받는다고 아 이게 우리 색태로 아예 막은 거야? 어디다 부비려 부비려 거려 오디나리 비프 오디나오리 오디나오리 어디 가십니까? 어허 눈을 깔지 못하게 된 거야 안 되겠다 내일 오전 시간 돼요 어허